럭키맨 겟레디 숏타임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. 여러분 저 바비가 새 앨범 럭키맨으로 3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이번 새 앨범 럭키맨은 특별히 전곡을 연결하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에 많이 신경을 쓴 앨범인데요. 그만큼 전곡을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타이틀곡 야우냐는 물질만능주의와 기회주의자인 사람들을 비웃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아약해진 저 자신에 대한 분노를 함께 표현한 곡입니다. 올해도 여러분께 바비의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깐요. 이번 앨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케이탐4유와 함께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케이탐4유에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바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